이번에는 이 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그 상온 1시에요 네 그리고 생년월일이 어... 1994년 개띠 11월 18일입니다 네 여자고 네 이 분은 되게 당당합니다 상승해요 운이 이 분이 운이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에 욕심이 무지개 많은 사람이에요 아, 돈에요? 네 음 이 분은 형제 너무 안줍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서 자기가 다 뭐든지 욕괴 잡고 다 하셔야 돼요 이 분 잘 나가시는데 네 향후 어떻게 될 거 같아요? 이 분 잘 나가세요 상승하실 거 같은데요 뭐 구설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예 없나요? 뭐지?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나가시고 앞으로 이 분이 좀 몇 년 지금은 대운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내년 내 후년쯤에 조금 구설은 타실 거 같아요 근데 큰 구슬은 아니에요 조금 구슬 타다가 마실 거 같은데요 음 음 근데 뭐 추락하거나 이런 건 없다? 네 워낙 이 분이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고 개성 있는데요 특실나게? 네 뭐 딱히 뭐 그건 없는 거죠? 네 뭐 인간관계도 이 사람이 대관계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음 이 분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선생님 몰라요 지금 사전만 불러준 부른거만 지금 말씀해 드린 것 뿐이에요 일단은 괜히 저 좋아하는 배우라서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괜찮아요 잘 풀려요 네